네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며 반드시 반드시 오늘 경기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응원의 기운이 응원의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살인적인 스케줄로 굉장히 힘들텐데 여러분들의 응원이 있으면 반드시 이겨내고 오늘도 승리해줄거라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다같이 기아하면 화이팅! 기아! 경기도 응원도 압도합시다 다시한번! 기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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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타자 캡틴 김선빈! 자는 거인 기아의 김선빈이 누구? 자는 거인 기아의 김선빈이 누구? 기아의 김선빈! 기아오를 위해서 자유롭게 자는 거인 기아 김선빈 기아의 김선빈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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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